올라간다 영어실력이 올라간다 방개콩 입니다 테스트 2 15번 들어갔습니다 When you are successful, B동사 네 회원에서 썼죠. 네가 성공적일 때 그리고 The new habits, 새로운 습관이 feels normal, 단수죠. 일반적으로 느껴질 때, eat은 가져어, 이것은 시간인데, to 진주어, 동사원이요. 만들 시간이에요. 앵클, 앵클은 원래 뭐냐면, 다시에요. 배에 닿 있죠. 닿. 닿인데, 닿을 지금 동사로 쓸 때 고정시키다. 뭔가를 고정시킬 필요가 있다. 앵클, 닿이라는 것은 닿. 닿은 발음이 안되죠. 닿. 닿이라는 것은 valuable, 귀중하다. For those situations, 그러한 상황인데, in each는 그냥 well로 해석하세요. 그곳에. 네가 threaten, 위협을 가하고 있을 때, to lose your new habit. 새로운 습관을 잃어버릴 위험을 취할 때. 네 스스로 어떤 느낌이냐면, 포기하려고 할 때,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자, 나는 원스 삽입죠. 나는 한 번 만들었어. 습관인데, habit of, 전체 서디, ing, singing beauty, 아름다움을 보는, in every human being, 모든 인간의 존재 속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했다는 거고. 자, 그래서, when I felt. 내가 느꼈을 때. 대생약. 그 습관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겠죠.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했던 습관은 was mine. 나의 것이었고. 잠시만요. when I felt the habit was mine. 자, 내가 느꼈을 때, 그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하는 습관이 나의 것이 되었다고 느꼈을 때의 뜻이요. 나는 샀어. 내 스스로. 지어드. 지어드는 뭐냐면, 여기서 정석이라고 나오죠. 정동. 정동이란 돌입니다. 뭔지 모르죠. 아무도 몰라 이거. 동격으로 돌인데, 어떤 돌 that can be 조동사 bbp. 발견되어지는 돌이에요. 자, around volcanoes. 볼케이노는 화산들 사이에서 주위에. 자, 이 정동이란 것은 rough, 거칠고. 자, 어디가 거칠거냐면, on the outside 이에요. 외부가 거칠어. 자, 그러나, 만약 니가 break them, 때문에 나오는 것은 여기서는 지어드 복스로 썼으니까. 자, 이 정동들을 부순다면 into, 두 조각으로. 자, inside, 내부에, there is udo 부사 탄수. 하나 들어갔죠. 자, 아름다운 cave가 있어요. cave는 동굴. 동굴인데, 이 동굴은 채워진 pp로 써야되요. 자, with shining, 빛나는 크리스탈로 채워진. 자, 그래서 나는 놓았다. 이 정동을 어디에? on my desk에, 책상 위에. 자, 그리고 after a year, or so. or so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정도. 자, 1년이나 그 정도가 지난 후에, 나는 head head 대각어예요. 시제주의. 이전에 가졌는데 dispute 논쟁을 가지게 되었어. 자, with a person, 사람을. 어떤 한 사람과. 그리고 나는 정말로 really, 빡쳤죠. 화났고. 자, 나는 came into. 들어왔는데 나의 오피스 사무실에. 까지 보고. 밑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무실에 들어갔고. 시제는 i came의 과거 형태. 그 다음 true의 과거 형태의 일치가 보이네요. 자, 던져서 내 가방을 on the ground. 땅에다가. wait a idiot. 기다려봐. 이 멍청아. 그래서 idiot 멍청이. 자, 나는 said out loud 크게 밖으로 내 질렀고. 자, 나는 immediately 는. 즉시. 내 눈은 was drawn 수동으로 했었어요. 자, 이러면 수동으로 끌려갔다. 자, 끌려갔는데 like a magnet처럼. 자, like는 처럼이고, magnet은 자석. 처럼 이끌려갔는데 to 어디로 이끌려갔어요? 자, jod. 이 정동에. 자, 그리고 나는 깨달았는데. 자, that 접속 썼었고. here은 삽입절이에요. 여기에서. 나는 가지고 있다고 한 사람을. 자, with very love outside. 밖에는 매우 거칠어. 그러나 somewhere. 어딘가. inside은 내부에. 자, there must be. 틀림없다. 틀림없는데. 자, 무언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게 틀림없어. 틀림없다. 아까 했을게요. 자, 그래서 지금 답은. 아까 답이 2번이었죠. 네가 좋은 습관을. 뭔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노력할때. 이게 고정이 딱 닷을 내리도록 보여요. lose your new habit. 새로운 습관을 안 버리도록 노력할. 이렇게 정동같은 상징물이 필요할까? 필요하다. 뭐 이게. 이 사람의 생각이고. 자, 주제는 우리 알파고쇼와 함께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긍정적 습관이 자리잡는 도중 힘들 때. 습관이 자리잡도록 도와줄 상징물이 필요합니다. 참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감사합니다. 1,2mL-1. 습관이 자리를 정리할 수 있는 지방과 Schlモ이 등의 광고와,